내가 느낀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금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나의 길이 되었네 나의 길이 되었네 나의 길이 되었네 다 매주여행